영화 모노폴리의 개봉을 앞둔 배우 김성수씨의 다부짐 몸매의 비결이 밝혀졌습니다. 김성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지는 체질이라 9년 전 98kg에서 71kg까지 감량한 뒤 현재 8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9년 전부터 복싱을 해 프로복서 라이센스도 있다고 전했는데요. 184cm의 큰 키에 탄탄한 몸매를 갖고 있는 김성수는 저녁 6시 이후로는 전혀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김성수가 양동근과 윤지민 사이에서 옴므파탈 연기를 펼친 영화 모노폴리는 오는 6월 1일 개봉합니다.